안녕하세요 목소리 많이 돌았나?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운동을 Impacted 요거예요 고마워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인생 그것도 더 좋고 McColl Home 오늘 처음으로 처음 사용하는 액션포 두둥 어떻게 하는 걸까? 모르겠네 어떡하지? 찍어보자 제가 여기 꺼 풋사라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감이 좋다고 했나? 풋사라 감이 좋다 감이 좋다? 감각이 잘 느껴지는 풋사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? 느낌 좋은데? reframe 오,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발음 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재미있다. 오, 가보세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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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